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참 이거 재밌으면서도 이거 신경쓰이고 나도 하나 찍어야겠다 대종캠 스타트 콕콕콕콕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야 뭐 이거 양말이 발가락 양말이냐 이거는 보호? 난 또 무좀미 있는줄 알았는데 자 오르샤 좀 찍어줘야지 다 찍어야 된다는데 아 형은 왜 죽었어 너네 앞으로 찍는 날이 많은데 나는 얼마 없잖아 그만해야지 이제 후배들 물러줘야지 아는 데는 순수 없다 가자 아이언맨 첫 게임인데 오늘 한마디만 해주시죠 너만 잘하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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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아 이거 진짜 삐 삐 아 누가 그랬는데 몰라 아니요 예율 예율 난 그런거 안 하시네 너 기자가 아까 컷쇼랑 그린기획을 하더라고 내가 얘기 안 했거든 진짜로 컷쇼랑 그린기획이 누가 했어요? 저희들끼리 뭐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뭐 컷쇼가 방어율이 1점 몇이었는데 너는 2점이다 올해는 컷쇼보다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네가 좀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본인도 수긍하는 부분이라 올해는 좀 1점대로 내려 쓰는게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예전에 뭐 선동열 뭐 야구에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예 0점대로 좀 떨어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딴 때랑 틀리게요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 또 즐겁게 시작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운동이 좀 딴 때보다는 양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항상 즐겁고 운동 나가는 시간이 설레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꼭꼭꼭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길라 저 보여드리도 찍어줘야죠 솔직히 인터뷰 같은 거는 제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매일 그냥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전 진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선수들한테도 그 힘이 될 수 있는 거 또 우리 주위 팬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막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싶지 매일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2년의 아픔을 한번 올해는 그런 2년의 아픔을 좀 싣는 그런 한 해로 선수들하고 한번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비빌코 널 뭔가 폭꽂겠어 친구들이 모두 안된다고 말려도 달리면 더 하고 싶은걸 자존심 때문은 아니야 솔직하게 니가 좋아서 미치겠어 너는 빛이 다른 걸 따라는 너는 człowie사진 뜨 flaming이 집에 헷갈믹 So fly fly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누구보다 빛날 너라서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 난 난 난 그처럼 내게 날아겠어 별처럼 별처럼 내게 꽂히겠어 눈치챈니 벌써 노란 꽃이 폈어 잘 나오나? 왜 이렇게 예뻐? 왜 이렇게 예뻐? 아 왜 이렇게 예뻐? 왜 이렇게 예뻐? 강양 시민회사는 더하는데 이거 아직 안 주고 있어? 강양에서 이용권을 더 좋아해 다 50%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적응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오래 했었으니까 다른 선수들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사를 생각할 것 같아요 필수 선수 스스로 섭시 장면 는데 오케이 준비 완료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누구보다 빛날 너라서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 뭐 작년에는 솔직히 어떤 결과를 저는 저희 팀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더 마음을 줬는데 그런 마음이나 목표는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당장의 결과보다는 저희 팀이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올해 시즌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